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은퇴급당 학생님들 동영상 보니까 제가 너무 단독이 와서 좋네요. 좋죠?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어때요? 숨 쉬셨죠? 감사하죠? 여기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때요?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눈 없으면 우리 못 오잖아요. 숨 오시면 여기 못 오잖아요. 그쵸? 그 행복한 마음을 우리 담아서 행복해요. 운동 한번 해보겠는데요. 자 한번 전달해볼까요? 나는 행복해 시작! 나는 행복해! 나는 건강해! 나는 건강해! 나는 지구야 시작! 나는 지구야! 알아볼 수 있어서 liken 될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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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